아 이거 디펙트 노잼인데? 음.. 엘리트 툴 유전 알고리즘 음.. 손에.. 오한.. 핀 .. 반복 아 뭐 딜카드를 안줘 빌어벅을 딜카드 줘요 흠 하으... 이것도 우호호호... 나오면 못 잡는 거 아냐 카드 꽤 많이 보면서 왔는데도 메아리 빙하 빙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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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 뛰기도 올걸 메아리 피도 없는거 원구맨 레오나님 변하십니다 혼돈 도약 홀로그랩 아니 딜카드 딜카드 어디가 써 엘리트 못가겠는데 또 빨간밤 나올거 아냐 그래도 간다 빨간밤 나올수 사망 빙하 혼돈 방열판 휴 호구 나였네 호구 호구색 로벗 에베아리 쓰고 깨우자 황보석님 나갔습니다. 짱생 갓 잃었으 아니 저런 귀한 걸 어디서 가져왔대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참 내 타격 수비 한 장도 못 지웠고 아니 뭐야 이게 그더내기 추위 역장 아니 덱이 잃으면 안 되는데 이거 2단계 가면은 개 털릴 덱인데 1단계 하 시 vorbere 아이고 문형님 2000 비트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트다 비트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메아리가 안 뜨네. 다음 턴에 메아리 뜨긴 뜰텐데. 이걸 막을 수 있나? 감사합니다. 1비트 1센트입니다. 이곳은 2센트입니다. 유성타격 핵분열 버퍼 에이 뭐도 지금 올리는게 없네 버퍼 났을까 스네코 그 업 저열 상자도 못염 이제 상자도 못열고 지금 소비 들고 가는거 자체가 너무 안되는데 이게 끝 끝 끝 끝 끝 끝 터보나 이런거 좀 놔야되지 않을까? 짠! 표창 식권이다 식권 병법서 쓸만하겠네 저 위에 상점 하나 더 갈까? 메아리 알고리즘 두번 쌓이죠 존버하다가 메아리 쓰는 덱인가? 존버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너무 돌아오는게 없네 메아리 대우 아아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지 빨리 딜 올라오르는 올라오는 애들 곱샘추위 차라리 냉정함 나오지 병법서 보게 아아 으엑 케노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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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답 원투스리 노답 휠 흐어자 쑫 러니 이웃 러니 맥 브라니 팰 아니 짱십이면 채.. 증폭 메아리 상점 가지말까? 한 장 지우고 여기서 버퍼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띠용 와플 눈집이면 채? 흠 으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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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퍼 버퍼 또 쓰자 안 돼 룰 12명체 잘가 룰 12명체 룬 갓갓 면체 보스 뭘로 잡지 근데? 나 전체 공격기도 없는데 아 뭐 어떻게 잡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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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뜩하냐 보스 뭘로 잡냐 은근히 세긴 호내 편직할 살인마 알고리즘 하나 더 키울까? 답은 편지 칼입니다 버퍼는 아깝다 나중에 너나의 것이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버퍼 쓰고 편지 칼을 들금 예정 편지 칼을 들금 예정 띠옷 답은 편지 칼이란 원고채 도전 이거 창공지능이네 이거 딱 데꼬라지가 핵배 아니 뭐라고? 창공지능이라고 벌레벌떡 벌레벌떡 모드 뭐야 메아리 쓰고 창공지능 좀 키우고 싶은데 욕심인가 음 버퍼야 욕심 근데 이제 창공지능 나와서 그 덱파워 자체는 걱정할 게 없어졌다 근데 제일 문제는 보스가 까마귀 포션만 잘 챙겨가면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승천 6에서 뛰어봤자 까마귀지 오 더블 베럭 투 베럭 넌 뒤졌다 이거 파워 다스도이겜 이거 파워 다스도이겜 다스도들이 거울 다스도이겜 다스도 피 ou 도대체 쵸 걷어내기 두 장이니까 딱이죠 프리즘 프리즘 딱 돈 한 번 사준다 딱 돈이라서 한 번 사줬다 은마야 야 저거 좀 막아봐라 야 저거 막아 빨리 야야야야 없어 하나도 없어 막을꺼 단 하나도 없어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아 재장 그래도 타격은 지워져야만 합니다 관장에 누웠을때 못 지운 타격이 생각난다면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그치마님 반갑습니다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도 써볼까 기분이다 가자 번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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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잘 못 썼네 뇌우도 그냥 써서 없앨걸 그랬나 뇌우도 그냥 써서 없앨걸 그랬나 번데기 뭔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유산 알고리즘 같은거 들어간거 같았네 햇 버퍼 스택 폭풍 반복 그 더 내기 아 이거 쓰면 쏘내네 지금 아 오버클럭 들어갔어? 아 뻔데기 그 겸 버퍼 쭉 쌓고 룬시빔 연체 보고싶다 룬시빔 연체 보고싶다 수돌 수돌 공격카드 하나도 없는데 수돌 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 잘못 수돗 그냥 돌 짱공지 수돗 여기 룬시빔 연체 일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수돗 트로우가 모자란다 음 핵분열 탐색 어... 홀로그램으로 저거 뭐냐 저거 터보 가져오면 다 쓸 수 있겠지 요럴때 방열판 하나있음을 맞춰볼까 띠용 나옴 생성댐 생성댐 일단 버퍼를 좀 채워놓고 아닌가 폭풍 먼저 쓸까 0댐이지만 잠깐만 뚫린다 어... 어... 이런 쟤장 화상 휴 다행 화상에 싹 다 빠질뻔 흑우우 부적 어... 신성 어... 신성 신성 특 창공에서 나온거 강화할수있음 번데기에서 나온것도 강화가능 신성 신성 7 띠용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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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이 필드에서 떨어지는 신성 프리즘 수술 아 아 아 아침 아 아 안뇨어요 번데기 뭐라고 했지 유전 알고리즘 야 번데기 진짜 쓰레기다 뭐 제대로 된 게 없냐 번데기 다른 캐릭터가 써도 쓰레기야 어? 룻이 비면 체를 위해서 잔다 드로우 쭉 이찬공 시작부터 투배럭 전진 투배럭 근데 버퍼는 좀 껄끄러운데 다른 건 몰라도 버퍼는 좀 번데기 치울래 번데기 졸라 싫어 이제 메아리 쓰고 신선 투배럭 아이고 12면 체빠이 터보 써도 못 잡지 룸바 룸바 누가 더 세지나 한번 해볼까 내장 야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? 축전기랑 소비랑 계속 쓰는거지 자강도 참 근데 축전기가 안나온다 축전기가 안나와 그냥 잡을까? 그냥 잡자 갈 길이 뭔데 얘랑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예 근데 빌어먹을 폭풍이 안나와요 나왔다 수고 수고렘지 뭔 구체하나가 몽둥이들이요 해줘 이지 이즈 왼쪽